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저널클럽 곽구로입니다. 오늘은 2017년 6월 1일이고요. 오늘 지금 보려고 하는 논문은 페로프스카이트 솔라셀에 대한 논문이에요. 최근 건 아니고 한 벌써 4년 됐죠? 네, 요즘에 한참 유행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유행을 한 지 좀 몇 년 된 페로프스카이트 솔라셀에 대한 거를 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보려고 합니다. 원래 논문은 지금 제가 지금 켜놓은 이 화면은 패스트트랙 솔라셀이라는 화면은 이거는 뉴스 앤 뷰즈고요. 원래 논문 본문은 제목이 이거예요. Efficient Planet Heteronction 페로프스카이트 솔라셀 바이 Vapor Deposition 이라는 논문이고요. 네이처에 나왔죠. 네이처에 2013년에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뉴스 앤 뷰즈를 먼저 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뉴스 앤 뷰즈 보느라고 하루 다 갔는데 오늘도 뭐 그냥 하루 다 보내죠. 뉴스 앤 뷰즈. 이걸 본다고 딱히 뭐가 빨라지는 것 같진 않지만 원래는 이게 하루에 봐야 될 논문을 이틀에 보는 그런 효과? 좋은 거죠. 하루에 볼 논문을. 근데 뭐 일단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잘 모른다기보다는 많이 듣고 대충 알지만 제가 직접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뉴스 앤 뷰즈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뉴스 앤 뷰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보면 Fast Track Solar Cells Fast Track Solar Cells 그 다음에 제목 밑에 써있는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The ultimate goal of the solar cell industry is to make inexpensive devices that are highly efficient at converting sunlight into electricity. The advent of perovskite semiconductors could be the key to reaching this goal. 해놓고 이제 C레더 뭐 여기 본문을 가서 봐라 이런 얘기죠. 그 솔라슨 인더스트리에서 결국은 뭐 싸게 싸고 효율적인 그게 끝이다 이거죠. 싸고 효율적인 거. 근데 페로프스카이트 세마이컨덕터즈가 페로프스카이트 반도체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D. 맥게히 라는 사람이 있었네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어디 소속인지 마이클 D. 맥게히 어디 소속일까요? 여기 나와있네요.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있죠? 마이클 D. 맥게히 is in the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스탠포드 University 스탠포드 캘리포니아 뭐 뭐 뭐 뭐 USA 스탠포드죠? 네 역시 스탠포드 스탠포드 재료 과학 공학과라고 하는군요. 자 그러면 또 볼까요? 시작이 어디지? 시작이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시작하는 곳 한번 볼까요? 그냥 쭉 읽을게요. 네 이거 뉴스 앤 뷰즈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냥 쭉 읽어보면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클 맥게이 마이클 맥게이 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리유랑 동료들이 이루어낸 것은 아주 리마커블 하다는 얘기인데 they describe cells that have slightly greater than 15 conversion efficiency and which are based on perovskites a class of semiconductor material that was first used for this application just four years ago 이 사람들이 perovskite를 그러니까 처음 쓴 건 아니네요. 그쵸? 처음 쓴 건 아니고 perovskite라는 물질이 솔라셀로 쓰인 지 이제 한 4년 됐는데 얘네들이 지금 15% conversion efficiency를 지금 달성했다 라는 거죠. This follows a hut on the heels of another nature paper by Berkshika et al who in July reported a pair of scott containing solar cell that reached the 15% conversion milestone. 지금 딴 사람은 또 15% 바로 또 했다는 거네요. 그쵸? 네. 아니지. 잠깐만. 아니지. 뭐야. 15%를 누가 한 거야? 누가. 지금 이 사람은 더 먼저 한 거 아닌가? 지금 Berkshika et al 이라는 사람이 This follows a hut on the heels of another nature paper by Berkshika et al who in July reported a pair of scott containing solar cell that reached the 15%. 이게 요게 약간 미묘한데 pair of scott containing solar cell 이라는 거랑 pair of scott containing solar cell 이라는 거랑 좀 다른가? 15%고 15%면은 똑같으니까 굉장히 뭔가 리마커블한 게 아닐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7월 달에 벌써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이 논문은 보면 여기 밑에 9월 달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달 뒤에 나온 건데 왜 또 네이처에 나왔느냐 이거 잘못 고른 건가? 논문을 네 이거 지금 그 레퍼런스 2번에 있는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레퍼런스 2번이 뭐야? 저는 이거 1번이 제일 유명한 건 줄 알고 골랐는데 Berkshika et al Nature 뭐나 있나요? 이거를 봐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들고 있네요. 3번은 4년 전 2009년 코이즈마 이거는 코이즈마 뭐 그 다음에 미사야키 이거는 2009년인 걸로 봐서는 4년 전이니까 뭔가 상당히 느낌상 이게 페로프스카이트 처음 썼다는 페로프스카이트를 처음 써본 그런 논문인가? 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왠지 4년 전이니까 2013년으로부터 4년 전 만약에 이걸 읽어보고 이게 Berkshika 논문 읽어야 되겠다 싶으면 뭐 읽으면 되지 뭐 또 읽죠 뭐 둘 다 읽어야 되나 봐요 또 읽으면 되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글씨를 좀 키울게요 잘 안보이니까 이렇게 키워서 볼게요 1. 2. 8. 9. 10. 11. 12. 12. 12. 13. 14. 14. 15. 15. 15. 15. 15. 15. 15. 2009, Reference 3. 아까 Reference 3가 뭐였죠? 그게 저거 아닌가? 2009년? 그렇죠? 2009년. 이게 이제 처음 쓰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렇게 생긴 애들을 페로프스카이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걸 페로프스카이트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페로프스카이트라는 것 중에 Organometal Trihalide Parafskite Semiconductor가 이렇게 생긴 거네요. 그렇죠? Trihalide는 아이오딘, 브롬마인, 클로라인, 요드, 브롬, 클로라인이 뭐지? 염소. 염소죠? 염소. 맞죠? 그게 X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X가 3개니까 Trihalide고 얘네들이 그 한랄족 한랄족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낯설지? 우와. Trihalide이겠죠. 그렇죠? PB는 나비고 이렇게 해서 Organometal이 PB가 Organometal인가 봐요. Organometal Trihalide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러면 앞에 CH3, NH3는 뭔가 뭐지? 탄산질산 막 그런 거 아니야? 탄산질산? 이렇게 돼 있는 거가 페로프스카이트 세마이컨덕터라고 합니다. Organometal Trihalide Parafskite Semiconductor 한번 써볼까요? 왠지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니까 Organometal Trihalide 넘어가네. 잠깐만. 엔터를 한번 쳐주는 걸로. Organometal Trihalide 엄청 길어할 때 뭐가 이런 애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왔죠? 아, since 여기 reference 한번 그 다음에 since then, the performance of 페로프스카이트-containing solar cell has skyrocketed. 겁나 빨리 올라갔다 이거죠. Skyrocketed. 저런 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Initially, 페로프스카ites were used as dye replacements in dye-sensitized solar cells. In these devices, dye is acted as light absorbers containing light absorbers coating the surface of a film of titanium dioxide nanoparticles. 아, 네. 이게 제가 TiO2 Titanium Dioxide does act as light absorbers 빛을 합수하는 coating인데 TiO2 nanoparticle 필름 위에 dye를 코팅했다는 건가? TiO2 nanoparticle 필름이 있는데 그 위에다 코팅을 했다는 거야? 아니면 그게 다이코팅이라는 거야? 다이는 TiO2가 다이는 아닐 텐데 그렇죠? When light is absorbed by a dye, electrons and positive charge carriers known as holes are generated and transferred to different transport materials to TiO2 for electrons and to another material for holes. 아, TiO2는 그러니까 electron 쪽으로 아, electron을 받아주는 에노드 역할을 해주는 에노드 역할이 맞나? 하여튼 일렉트로니 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material이고 하나의 material이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죠. 홀을 받아주어야 하는 electron 홀 generate 됐으면 얘네들을 이렇게 받아줘야 되니까 양쪽으로 이제 나눠져서 가는 거죠. The transport materials then carry the charges to separate electrodes and so generate a voltage. 그쵸? 그러니까 이제 TiO2는 electron을 한쪽으로 보내주고 다른 물질은 홀드를 다른 쪽으로 보내주고 해서 전압이 생기게 해주는데 근데 이거 2013년 7월 달에 냈던 여기 버시카라는 애들은 뭘 했냐? 버시카 오수카이 into TR2 film so that most of the light striking the cell was absorbed in a very thin film 12% 에서 아까 15%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굳이 얘기 안하는 건가? 12%에서 15%를 올렸다 근데 거기다가 Light Absorbing 페로프스카이트를 TIO2 필름에다 겁나 이렇게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이 논문을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리우 엘 에어 have now shown that the 페로프스카이 세미컨덕터 not only strongly absorbs light but also transposes both positive and negative charges. This allows them to away with TIO2 nanoparticles and so to implement more conventional solar cell architecture than that of 벌시카 and co-workers. In Leo and colleagues device, the Light Absorbing Semiconductor is sandwiched between electron and whole selective electrodes. Remarkably, it maintains high conversion efficiency. 이게 뭐지? 지금 TIO2라는 게 있었고 다른 물질이 있었고 지금 여기 벌시카라는 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TIO2에다가 페로프스카이트를 잔뜩 때려 넣어가지고 TIO2가 그러니까 일렉트론을 트랜스포트하는 머티리얼이었는데 거기다가 페로프스카이트를 잔뜩 때려 넣었더니 12%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리유랑 얘네들이 한 거는 뭐냐면 그거 TIO2 필요 없고 TIO2 나노 파티클 필요 없고 그냥 페로프스카이트를 그냥 통으로 쓰고 필름으로 쓰고 그 위아래에다가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머티리얼하고 홀 트랜스포트 머티리얼을 깔아서 까는 건가? 아니지? 그냥 페로프스카이트가 일렉트론 홀 다 트랜스포트하고 일렉트론과 홀 셀렉티브 일렉트로즈를 위아래에다 까는 거라고? 신기하네 오 원래 막 그래도 되나? 네 그렇다고 합니다 페로프스카이트가 있고 일렉트론 쪽 전극이 있고 홀 쪽 전극이 있고 그냥 그 사이에 페로프스카이트가 있다 그러니까 전극 레이어가 있고 페로프스카이트가 있고 또 전극 레이어가 있고 뭐 이런 구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remarkably it maintains a high conversion efficiency라고 하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The rapid emergence of perovskites comes at an interesting time in the solar cell industry's history In locations where sunlight is abundant and electricity is fairly expensive,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using solar cells is now cost competitive with that of conventional electricity sources. However, there is still a need to reduce the cost of making and installing solar cells and to improve conversion efficiency so that fewer panels need to be installed. Almost all solar cells manufactured today are made with approximately 150 µm thick wafers of crystalline silicon and have conversion efficiency in the range of 17 to 23%. For decades, many researchers have attempted to develop high efficiency and lower cost alternatives to crystalline silicon by deposing semiconductor films that are less than a few µm thick or inexpensive substrates such as glass, metal, or plastic. Of the thousands of semi-conductive materials that have been tried, only a few such as cadmium telluride and copper indium gollum selenide have enabled conversion efficiencies in the range of 15 to 20%. Moreover, the efficiencies of such cells are limited by the many defects formed during the rapid deposition of the semiconductor films. These defects promote the recombination of electrons and holes which drains power and reduces voltage. These defects promote the recombination of electrons and holes which drains power and reduces voltage. Which drains power and reduces voltage. Which drains power and reduces voltage. Because thin film solar cells are not as efficient as crystalline silicon cells, they are less desirable to customers who want to minimize installation costs and so most of the companies making them are going out of business. This is therefore scientifically interesting and technologically important that the voltage produced by the peruskite solar cells is more than 1V. Oh! So this means that the frequency of a power is high-level size, right? The frequency of a high-level size is high, which is 6.6V, right? It's 7.6V. So this means the frequency of鎌 and most thin film solar cells are typically produced only 0.7V under open-circuit conditions. 이거 뭐지? 흔히 JOC, VOC, JOC 뭐 이런거 맨날 재죠? 그쵸? Open Circuit Voltage 이런거 재고네. Apparently there is something special about pair of skies that slows down recombination. What this special something is remains unknown, making it hard to estimate how efficient the pair of sky solar cells could be. But it seems likely that their efficiency will continue to climb. 이 당시만 해도 이거 unknown이라고 지금 하네요. 그쵸? 도대체 왜 이렇게 pair of skyte 에서는 electrons holes 가 잘 만들어지고 recombination 은 잘 안되는지 unknown인 상태였는데 어.. 그래서 얼마나 이게 앞으로 더 좋아질건가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왠지 앞으로 계속 계속 효율은 증가할 것 같은 이건 촉이 온다 이런 얘기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촉이 온다. But it seems likely that their efficiency will continue to climb. 이건 촉이 온다 이런 얘기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촉이 온다. It is even possible that pair of skies solar cells will emerge as a champion material for solar cells. 자 이런 말은 뭐 굉장히 지금 과감한 얘기인데 이게 짱 먹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pair of skies and crystalline silicon need not compete with each other as solar cell materials. 아 뭐 짱 먹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 바로 또 접어주고 가는데 크리스탈린 실리콘이 사실 좋긴 좋죠. 이게 뭐 원래 지금 현재 늘 항상 가장 좋은 거니까 크리스탈린 실리콘이랑 굳이 경쟁할 필요는 없다. 아 또 바로 지금 또 이렇게 한 수 접어주고 또 들어.. 아니 뭐지? 숙이고 들어가네요. 그쵸? Because silicon has a smaller band gap the energy required to generate conducting electrons Then the pair of skies it absorbs a chunk of the solar spectrum that pair of skies do not. One could therefore place a silicon cell underneath a pair of skies cell to form a tandem cell. 아이고 지금 tandem cell까지 나왔습니다. Peroskite 먼저 깔고 Peroskite 흡수하지 않는 파장 중에서 실리콘 이게 크리스탈린 실리콘이 흡수하는 파장이 더 넓으니까 그걸 밑에 깔고 그러면 peroskite 한번 흡수되고 그 밑에 실리콘이 흡수할 거다. 그런 스토리인데 Peroskite could be printed on top of silicon in a way that would add little to the manufacturing cost. And because peroskites generate a higher voltage than silicon, the tandem cell would be more efficient than a silicon cell. Peroskite를 실리콘 위에 쫙 print 해가지고 그러면 잘 될 거다 뭐 그런 스토리인데 A rough calculation suggests that the performance of currently available commercial solar cells could be boosted by 25% and would require only minor modifications to existing factories. 25%까지 확 끌어올릴 수 있다. 현재 제작 공정 별로 바꾸지 않고 minor modification만 해가지고도 할 수 있을 거다. The news that Peroskite has performed extraordinarily well in solar cells has spread fast and many academic and industrial researchers are already discussing their potential for commercialization. Most are optimistic that the efficiencies of Peroskite cells will continue to improve until they are competitive with or better than existing commercially available solar cells. However, there are concerns that lead toxicity will be problem because the peroskites are soluble in water and could be washed out of a leaky module. The race is on to discover peroskites containing non-toxic elements that have the same desirable properties as the lead compounds. vicious. बιαMP in development ढ still got stuck ढफ? बफ. बाफ? बाफ. बाफ, बाफ. ब Trying to, बाफивать 보 outro बाफ, दाफ. बoundर, बाफ, बाफ़. बाफ, बाफ, बाफ. बा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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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बाफ. 답을 함부로 쓸 수는 없겠죠. 그쵸? 상업적인 용도로.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좀 봅시다. Another possible issue is the long-term stability of periscites. The results of preliminary tests performed on short time scales are promising, but some researchers remain concerned that a water-soluble material that can be sublimed at a low temperature as periscites can, sublimed at a low temperature, will lack the rock-like stability that enables silicon solar cells to last for more than 25 years. 이게 과연 얼마나 얘가 잘 버텨, 그러니까 오랜 시간, long-term stability가 약간 또 의문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물에 녹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도 되고, 제작 과정에서는 편하게 그냥 쭉 바르면 되는데, 이게 water-soluble이라는 게 Sublimed. Sublimed가 무슨 말일까요? Low temperature. Sublimed. 이게 무슨 말일까요? Low temperature에서 일어나는 Low temperature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Water-soluble material에게 일어날 만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약간 뭐 그러니까 그런가? 이렇게 물이 뭐가 있을까요? 물이 약간 이렇게 얼면서 생기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찌됐든 습기는 들어간다고 보면은 완전 녹아서 내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습기가 조금씩 스며든다고 했을 때 Sublimed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궁금하군요. 뭐 어쨌든 그래서 실리콘 솔라셀 같은 경우는 25년째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과연 페로프스카이트가 그 정도 버텨 줄 것이냐 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9W 아, 이렇게 쓰면 내가 이해를 못 하죠. 밧하고 끝나면 문장이... 아, 이건 진짜... 어? 네, 이렇게 써놓으면... 어쨌든 이거는 여태까지 이 물질의 역사는 엄청 짧을지라도... 그... their performance so far suggests that their role in the solar cell field will be anything but... 이러면... 하여튼 뭐... solar cell field에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will be anything but... 하여튼 엄청 중요한 역할인가 보죠, 그렇죠?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이겠죠, 그렇죠? 아, 이런 약간 그... 뭐야... 한 표현은... 어... 뭔가... 별로야... 너무 뭔가... 어... 너무 네이티브한 표현이라서... 별로야... 하하하하... 아카데믹한 표현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카데믹한 표현을? 뉴스앤뷰즈는 좀 쉽게 읽으라고 쓴 거긴 하지만... 네... 쉽게 읽으라는 게 쉽게 읽혀지지 않는 그런 어떤... 역설? 피규어 하나 놔뒀는데... 이 피규어는 사실 뭐 논문 내용이랑 별 상관 없어 보이죠?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피규어 원... 솔라 파워 제너레이터 인 토큐오... 이 그림... 그림만 봐서는 그냥 사진이기 때문에... 이거 뭐 딱히 그냥...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할 건 없고... 아... 게티... 심지어 게티 이미지에서 가져온 거야, 와... 토 모 히... 토 모 히... 토 모 히로 오... 오... 수 미... 블룸버그 비어 게티... 와... 게티 이미지... 이거 블로그에 그냥 글 쓸 때 편하게 이미지 가져오는 그 게티 이미지... 거기서 가져온 이미지야 심지어, 와... 그런 게 지금 네이처에 나왔어요. 이제 쓰임 표시만... Electricity generated from sunlight is already economically viable in many regions... 좀 줄여도 될까? Solar cells containing periskyte materials, such as those reported in two recent papers, might one day convert sunlight into power more efficiently than currently available devices.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뭐 좋은 효율을 자랑하고 있고... 새로운 길을 열고 있고... 뭐 문제는... 첫 번째는 납중독... 뭐 문제점... 가능성은 뭐... Tandem cell... Tandem cell 얘기도 했죠, 그쵸? Tandem cell... Tandem cell은 위아래를 겹치는 이렇게 층으로 두 층을 쌓는 거로 얘기하는 건데... 실리콘을 밑에 깔고 페로프스카이트를 위에 까는 그런 Tandem cell을 해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뭐 얘기했었지? 네. 칠리콘, 크리스탈린 실리콘, 솔라슬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다. 경쟁해야지. 경쟁하는데... 경쟁할 필요가 사실 완전히 없다. 근데 잘 섞으면 좀 더 좋은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점 이렇게 쓰는건가 toxicity 이렇게 쓰는건가 그 말이 어딘가 있겠죠 lettoxicity c가 없군요 이렇게 납풍독 납풍 납풍의 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구요 문제점 이거랑 또 하나는 longterm 롱텀 스태빌리티 의문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아무래도 현재 실리콘 크리스탈린으로 자라고 있고 그걸로 또 효율이 잘 나오고 오래 버티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납풍 이거 납풍 대신에 다른 물질은 아마 그 이후에 최근 4년이 지났으니까 다른 물질로 대체 대체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롱텀 스태빌리티 좀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 해결을 해 가고 있겠죠 아마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스앤뷰즈 봤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자 본문을 볼까요 아니면 그냥 내일 볼까요 네 이게 본문인데 천천히 가죠 천천히 자 그러면 본문은 내일 보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이 도쿄 이 게티 이미지에서 무려 가져온 이 도쿄 사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안녕